이번일 뿐만 아니라 전에도 댓글을 보면 생불용화, 미륵부처님 가까이 있을 때나 지나가실 때 향기가 난다는 댓글을 전에 몇 번 읽었습니다. 도대체 어떤 향기일까 늘 궁금했었는데요, 오랜만에 지난겨울 뵈었을 때 성전에서 이료법문을 맨 앞자리에서 듣는데요,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좋은 향내가 솔솔코로 들어오는지요, 정말 믿을 수 없던 시간이었지요,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지요. 제가 맡은 향기는 향긋하고 달콤한 향기 같은 너무도 좋은 향기에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여러 번 했었지요. 한 번은 용화 미륵부처님 앞에 앉아있는데요,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아닌 마치 제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고 가슴도 머리도 시원해서요, 이대로 이 상태로 이 같은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. 세상에 태어나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? 아니면 체험이라고 해야 하나요?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. 진짜 미륵부처님 이 시기에 이런 체험도 한 것이지요. 다시 한 번만 그때의 그 고요했던 그 느낌의 기회가 있었으면 해요. 말로 표현 못할 너무도 좋았던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. 사바세계의 광명의 빛을 지니고 오신 생불 용화 미륵부처님 감사합니다. 미륵부처님 오신 걸 세상에 알려주신 안양수리산 용화사 주지 태명예우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.